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스타 세무역의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강으로서 유튜버 분들의 대표적인 수입인 구글 애드센스 수입과 이 애드센스 수입에 대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드센스는 광고주를 위한 애드워즈와 대비되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애드센스는 대표적으로 유튜버 분들이 광고 수입을 얻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는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것을 통해서도 유튜브 광고 애드센스 수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냥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아니면은 광고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애드센스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구글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시는데요. 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은 어렵진 않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0% 영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 매출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영세율 매출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로 구분하고 있고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뭐 세금 신고도 어떻게 할지가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구글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 국세청이 알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뭐 국세청을 알 수 없다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글이 국내의 대한민국 내에 회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아시아를 관할하는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서 유튜버 분들에게 수입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유한회사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공시를 하지도 않고 있고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외화 통장으로 외화를 입금받게 되시는데 이 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만불 이상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불이 넘지 않으면은 우선은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만불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뭐 이런 수입 또는 외화 수입이 있는 것을 뭐 이렇게 외화 입금 내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세청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런 외화 입금 내역이나 아니면 최근에 또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뭐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글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했을 때 이 동영상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무 5분 특강 김조기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